자 이번엔 보여드릴 마이크래프트는 바로 바로 특별한 라이터로 마크 끼기 끼댕 첫번째 라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동물 친구들을 찾아야 되는데 동물 친구들이 한마리도 없네 동물 친구들 어딨니 아 일단 라이터 만들어야 되니까 자갈부터 캐 도록 하겠습니다 부시돌이 아주 많이 필요해요 오늘 오케이 세개 이정도만 캐고 일단 돌독으로 빠르게 진화시키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뭐 자갈은 갖고 있고 오 또 철광석 발견 확실히 1.16 버전이다 보니까 이거 철광석이 위에서 잘 나오네 아 라이터부터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빨리 돼지부터 찾자 오케이 어? 잠깐 물고기! 자 물고기로도 라이터 만들 수 있거든요? 오케이 투갈 물고가! 그렇지! 좋았어 자 제작대 설치해주고 연어 하나 부시돌 하나 투명한 빠르바르빵 삐쉬 앤 스티 오케이 좋았어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파이어 해주고 몸을 담가주면은 자 이런식으로 아이템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물고기 라이터에서는 이런 보고가 담긴 양동이 열대어가 담긴 양동이가 나오게 되고요 좋았어 물 필요했는데 잘 됐다 이런 양동이 만들 필요 없죠? 이렇게 해서 첫번째 라이터 봤고요 빠르게 좀 돼지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픔이 슬슬 닳고 있기 때문에 피도 많이 닳았고 아 돼지가 없냐 근데 어 찾았다 돼지 그렇지! 돼지야! 죽어라! 됐스! 자 바로 두번째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바로 피그 앤 스티! 지금 제가 피가 없기 때문에 동물 친구들한테 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! 어 뭐야 불 안타는데? 뭐야 아 니들은 왜 안 당해 나만 대는거야 젠장을 방법 하나입니다 일단은 여기 근처에다가 물을 뿌려놓고 돼지 불에 몸을 담그면은 바로바로 돼지 스테이크 와 좋았어 레전드 뭐야 생성 어 뜨거워 뜨거워 죽을거 같아 스테이크에 뭐 생성알 이런게 나오네요 자 이런식으로 이제 식량 걱정은 끝났습니다 이제 뭘 할 것이냐 일단은 이제 아까 모았던 철광석을 좀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철중에 다 구워졌고 좋았어 방패 필수니까 방패 하나 만들고 철곡갱이 그리고 흉곽까지 하나 만들까? 좋았어 자 이제 뭐 할거냐 이제 주민마을 찾아야됩니다 여러분들 주민마을에 나와줘 주민마을아 그렇지 주민마을에 나왔다 오케이 주민마을에서 에멜라이트를 얻으면 되거든요 에멜라이트 아 까비 안나고 책 책 좋아 오케이 책으로도 라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번째 라이트 바로 갑니다잉 책 하나 두고 붓이 떠나 주면 빠르바로 부겐 스테 파이어 오 와 대박 책장처럼 생긴 불이 나왔습니다 자 몸을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야 파이어 어 잠깐만 와 인첸트 됐어 효율 1 와 인첸트 되는거구나 와 뭐야 라이터 해도 됐네 더해 더해 가자 파이어 예 우후 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 어 깜짝이야 어 불 꺼졌구나 와 겁나 많이 붙었어 행운2 좋아 이렇게 해서 세번째 라이터까지 봤구요 자 마저 주민마을 털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미랄드 없나요? 없네 자 다 털어봤는데 에미랄드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자 제가한테 설치해주고 부시돌 짜루 한자 짜루룩 해점 빠르바로 화살 작업대 자 이걸로 우리 백수 주민친구들한테 지급을 줘가지고 에미랄드 삥 뜯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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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업 가져잇 그렇지 자 바로 막대기를 에미랄드 하나 바꿔주고 됐습니다 오케이 완벽해 자 에미랄드 하나 부시돌 하나 두면은 바로 바로 에미랄드 앤 스티 바로 가자 꼬오 예아 와 토템 와 화살이야 토템 미쳤다 아 뜨거워 잠깐만 나 죽어 오 죽을뻔했다 오 죽을뻔했네 와 뭐야 인첸트 된 황금사각까지 자 혹시라도 죽을수도 있기때문에 토템 들어주고 황금사각 먹어주고 자 가보자 파이어 아 아 이 츤데대 황금사각 때문에 화염총콜라 진짜 아 괜히 먹었네 아 사부인하대 마크 초보 수준씨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라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밑으로 쭉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석들을 찾기 위해서 오 금광석 발견 그렇지 예 와 금광석 이렇게 빠르게 발견할 줄이야 자 금주개가 구워졌구요 좋습니다 자 이제 다섯번째 라이터 갑니다잉 금주개 하나 부시터 하나 주면 빨리 불러 골드넨스트 가자 골드라이터 파이어 예 와 황금사각 황금 당근 그렇지 어 금불로까지 그렇지 아 가벅입고 있으니까 이게 피가 별로 안다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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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뜨거 아 벌써 끝났어? 아 불이 꺼졌네 오케이 자 그럼 에메라이트 라이터를 써가지고 별로 못어났던 인첸트 사과를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아 뜨거 진짜 너무 아프다 나 피 왜이렇게 없네 잠깐만 일단 토템들은 토템들고 자신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파이어 하하 이야 파이어 그렇지 토템 후 아 화염자 붙는구나 토템 쓰면은 아 황금사각을 먹어서 좀 더 많이 닳게 하는거지 가자 파이어 황금사각 계속 먹으시면 되쥬 황금사각 또 먹어 그렇지 가자 피 절대 안달쥬 와 금불러 몇개야 와 금불러 28개 자 이제 다이아만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만 찾으러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만 찾습니다 아 여기 왠지 다이아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오 다이아나 그렇지 아 근데 여기 앞에 여기 스포너 있는데 좀비 스포너 일단 부셔 부셔버리고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어 너무 아픈데 아 막아야지 뭘 먹고있어야지 야 철검 들고있어 저 자식 개아빠 죽을뻔했다 일단 여기는 상자 털어주겠습니다 어 별거 없고 여기는 아 황금사각 하나 자 이제 다이아만 캐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좀비야 나 다이아만 캐거지롱 그렇지 예 다이아만 탈이 자 이제 여섯번째 라이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나 부시트 하나 더 주면 빠르므로 다이아몬드 엔스트 파이어 가자 예 그렇지 다이아몬드 나와주고 뭐야 베드랑 뭔데 어 네덜라이트 주게 그렇지 다이아몬드 블럭까지 나왔구요 레전드 근데 베드랑은 왜 나오는거야 네덜라이트 주게야 레전드다 황금사각 더 빨아주고 오케이 레전드 파밍 그렇지 자 이제 다이아몬드셋으로 다 바꿔주겠습니다 다이아몬드셋 다 만들었구요 이제 대장장의 작업대까지 만들어주고 대장장의 작업대 설치 자 바로 업그레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자 네덜라이트셋 완성했습니다 아주 멋지군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이터 여섯개 만들었구요 이제 지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침 용화무수가 있죠 자 이제 지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아 뭐야 아 이건 안돼 골드라이터 파이어 안되는구나 아 맞아 아까 동물들도 불에 안탔잖아 그럼 기본 라이터를 만들 수 밖에 없네요 기본 라이터 하나 만들어주고 파이어 됐다 자 지옥으로 바르고 예아 그렇지 들어가 됐다 두 마리 됐습니다 자 엔더지존 파밍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바로 나왔다 그렇지 어 지조도 나왔다 그렇지 그렇지 스물다섯개 끝난거 같은데 끝났지 오케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더지존 스물다섯개 모았구요 이제 일곱번째 라이터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엔더지존 하나 굳이 또 하나 두면에 빠르블로 펄앤더스탑 얍 빠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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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어 갱이가 나왔는데 텔레퍼트 호우 자 이거 갱이를 해주고 클릭을 해주면은 얍 그렇지 순간이동 예아 순간이동 어 뭐야 요새다 아 요새 근처에 있었네 레전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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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깜짝이야 개 놀았네 너 뭐야 죽어버려 이 자식아 그렇지 하얀 홍보 날려서 맞춘거야 하하하하 아무튼 용사에 도착했구요 오케이 스포너 발견 어 나 화염 저항이야 호호 빠아 주워 루와너 그렇지 10개 모았다 이제 가자 어 수고염 그냥 여기다 지옥문 만들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옥문 찾으러 가기 귀찮으니까 둘 셋 넷 오케이 됐어 밖으로 나가자 오케이 밖으로 나왔구요 자 이제 마지막 라이터만 남았는데 마지막 라이트 만들기 전에 일단은 엔더 유적지부터 찾도록 하겠습니다 엔더의 눈 일단 8개만 만들어주고 가보자잉 가나 찐주 아 여기다 여기다 자 여기 한번 파보겠습니다 가보자 쪽쪽 가보자 이야 오케이 바로 사왔다 자 도착했구요 일단은 우리 포타리부터 빨리 찾도록 할게요 어 잠깐만 일단은 철광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철광석도 좀 캐주겠습니다 모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철광석도 일단 좀 보이면 캐주고 오케이 철광석 다 모았다 와 개빨라 남아돈다 남아둬라 자 이제 진짜 포타리만 찾으면 되는데 용암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는데 어? 존퍼레 소리 용암소리 쿨러치 찾았다 하하하하 너무 싫구요 죽어버려 존퍼레들아 존퍼레 스파너 부셔버려 빠사 자 이제 마지막 라이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라이터는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회전 바로바로 슈퍼앤스틸 바로 가보자 고 예 와 뭐야 경험치병 경험치병이 인첸트북 주네 좋았어 가자 후후 인첸트북 뭐야 와 십이야 다 화염십 호흡십 친수성십 무한십 좋지 이래서 제가 모루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일단 여기 더 먹어볼게요 엄청 많습니다 하하하하 매니 매니 미니트 레이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노가다를 해가지고 엄청 많죠? 하하하하 그나마 괜찮은 것들을 추려봤습니다 아쉽게도 날카로운 십은 안 떴어 아 자 모루를 일단 만들어줄게요 짜루룩 해주면 모루 땡 자 인첸트 빠르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투구에다 폭바로부터 보호십 붙여주면 됐어 여러분들 인첸트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드래곤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더에는 일곱개 더 만들어주고 가보자 가자 고 디졌다 이제 뭐야 효율심 미쳤어 와 효율심 속도 보여 여러분들? 하하하하 와 효율심 레전드 활이 힘 10이거든요? 활로 죽이는게 좋을 것 같은데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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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로 끝내자 이었타 아 오케이 너 끝났어 너 끝났어 넌 뒤졌어 어디야 머리 어딨어 히야 활백샷 그렇지 하하하하 너무 쉽구요 격없이 너무 맛있고 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특별한 라이터를 만들어서 마크를 깨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마크 컨셉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저희만 안녕 앗 뜨거